일본에서 지난달 중순 강변에서 불에 탄 부부의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줬습니다. 시신을 불태운 용의자들이 어제 체포되는데 20대 한국인 한 명도 포함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들이 누군가의 의뢰를 받은 것으로 보호, 배후 추적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도쿄에서 150km 떨어진 도치기현에 있는 강변에서 50대 부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모두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20살 용의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직업과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한국인 A씨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 일본인 B씨는 NHK 드라마 아역배우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살해된 부부는 도쿄 우애로에서 음식점 10여 곳을 운영해 왔는데 경찰은 한국인 A씨 등 2명이 도쿄에 있는 빈집에서 부부를 폭행한 뒤 차에 태워 도치기현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험 결과 부부의 사인은 모두 목이 졸려 질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인은 머리에 골절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앞서 일본 경찰은 붙잡힌 한국인 A씨 등 2명에게 실행을 의뢰한 C씨 그리고 C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D씨를 붙잡았습니다. C씨는 몇 차례 술자리를 같이한 한국인 A씨 등 2명에게 자신의 차를 빌려주고 시신처리를 맡기는 대가로 보수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D씨 역시 지난달 초 누군가의 의뢰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부를 위협하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도중에 시신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당국은 D씨의 진술에 수상한 점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붙잡힌 4명 이외 부부 사례를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또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화이팅 김세호입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범죄약의 관점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로 다룰 사건. 조금 전에 도쿄 특파원이 보도를 한 사건인데 일본에서 한국인 남성이 시신을 훼손한 일에 시신 훼손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피해자는 두 분. 50대의 부부이고요. 도쿄에서 좀 자산가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지금 나타난 건 4명인데 한 사람은 한국인이고 세 사람은 일본인인데 지금 이 사건은 일종의 다단계 청부라고 추정이 되고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시신이 먼저 발견된 것은 실제로는 16일이고요. 15일 날 도쿄의 어느 빈집에서 이 부부가 폭행을 당했고 시간의 흐름상으로는 16일 날 살해당한 후에 사실은 유기가 된 것 같고요. 30일 날 이 한국인과 다른 일본인 3명이 체포된 시신 훼손. 아마도 그리고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부검 결과 목 졸려 질식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제 붙잡힌 한국인을 포함한 이 용의자 두 명이 시신 훼손뿐만이 아니라 살해까지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다단계 청부. 외국인이 일본인, 일본 측면에서 외국인이죠.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음에 청부는 단순 폭행으로 청부를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걸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를 강요하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살인과 시신 유기까지가 연결되는 형태의 다단계 청부라고 이어집니다. 지금 상태로는 한국인, 20세의 한국인과 20세의 일본인이 실제 실행을 했고 그들한테 청부를 한 씨라는 어떤 남성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인데 성년을 넘어가는 그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에서 이런 고액 알바를 미끼로 여행 형태로 가서 저런 형태로 일종의 청부살인이나 청부폭력에 이용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한국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외국 국적의 사람들을 일본의 어떤 사람들이 청부의 대상으로 아니면 청부의 수단으로 하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붙잡힌 사람 가운데 한 명은 한국인인데 또 다른 한 명은 일본에서 아역배우도 했던 어떻게 보면 좀 유명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일본에서 이 사건이 사실 이슈가 되는 것이 NHK 드라마까지 출연했던 아역배우 출신이 아니 이런 일이 개입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가 갓 성년이 된 같은 형태가 되겠죠. 아마 아역배우 출신이지만 현재는 출연하고 있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일종의 유인된 형태가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제 또 일본 언론들을 보니까 용의자들의 이름이라든지 신상을 모두 공개했더라고요. 네.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신상 공개가 경찰이 결정에 의해서 그러지만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언론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언론 스스로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문화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강력범죄자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적인 처리를 하고 있고 실명이나 얼굴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한 가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용의자들이 제가 어제 붙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붙잡힌 거는 어제가 아니었고요. 안죠. 안죠. 알려진 게 어제였다고 합니다. 용의자들 모두 어쨌든 지금 의뢰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주고 또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거죠? 그렇죠. 모종의 어떤 사람 혹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28살의 일본인한테 어떤 하청을 줬다고 하고 표현을 어떻게 되든 청구를 했다고 하죠.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25세한테 또 하고 그 25세가 지금 말하는 실제 실행을 한 20세의 두 일본인과 한국인한테 3차, 4차 정도의 다단계 하청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청구살인관이나 청구폭력은 한 단계에서 끝나는데 실제로 이제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암호화폐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실제 청구하는 사람을 알 수 없게끔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3단계, 4단계로 돼서 경찰도 사실은 굉장히 추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단계로 연결되고 각 단계마다 폭력이라든가 이런 사주하는 어떤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 범행을 계획한 사람을 잡기가 상당히 힘든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은 돈을 따라가는 방법과 사람을 따라가는 방법과 그리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인들, 피해자의 주변을 먼저 따라가는 방법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정 정도 자산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식당도 여러 개 하고 있는 그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무래도 가장 크겠죠. 그걸 지금 일본 경찰은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천구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일면식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겠군요. 제일 아래쪽은 외국인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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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 이렇게 추정하는 것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을 하고 방법도 살인으로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데려다만 놔라 아니면 가벼운 폭력만 행사해라. 라고 그냥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알려지면 너는 쫓겨나고 너는 처벌받는다라고 하면서 다음 형태의 청구가 2중, 3중의 청구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 형태로 또 진술하는 경우도 굉장히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요. 거부할 수 없게끔 그러면 압박을 하는 거네요.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여권을 뺏길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거부한다는 게 사실은 자기도 죽을 수 있다. 자기도 거기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압박을 주는 거죠. 사실 일본의 이런 구조의 범죄가 잘 알려져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이른바 그 히키코모리 범죄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런 범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본은 우리가 많이 아는 야쿠자의 조직폭력과 히키코몰이라고 하는 은둔 외톨이의 영향이 굉장히 먼 것 같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야쿠자들이 직접 실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검거의 위험이 있으니까 돌고 돌아가고 결국은 인간이 증발된 형태의 사람을 이용하는 그 증발된 사람은 사실 히키코모리 들이죠. 그중에 또 외국인 여행자들을 이용하는 이런 방식이 섞여 있는 거니까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일본의 경찰들은 저게 사실 여러 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청부살인 것 같은 이런 청부 범죄 그렇다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사람을 쫓아가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경우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라 주변에 있어 저런 유사한 형태를 실행해 본 일종의 브로커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브로커를 따라가는 경우가 아마 일본 경찰이 제가 다른 팁도 드리지만 그걸 지금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거죠. 피해자 주변과 브로커를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잡혔습니다. 그럼 지시한 윗선, 실행한 아래쪽 어느 쪽이 처벌이 무겁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지시한 쪽이 가장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단인 경우인 경우는 그것보다 좀 낫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가 살인을 실행했으면 살인죄로 처벌이 되는 거고요. 다만 감경이 될 이어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일본의 어떤 사법관례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일본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사실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사건이 알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